이거 봐봐 바람 아래입니다 바람 아래 오늘 저 마이너스 물 때 바람 아래 사람들 엄청 많네요 오늘 저 개조게이지로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아래 새벽장 앞에 저 등대가 있는데 오늘 등대까지 길이 열리거든요 등대에 들어가는 시난민들한테 이동하는거죠 하늘은 모자와 이 식 purpose 잘 안 냅니다 아무도 잘 안 냅니다 이렇게 한 것만 씻어 이동, 조금 다 안 냅니다 이렇게 한 것만 씻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